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돈을 끌어들이는 하루 10분 성공다짐 이라는 책입니다. 체리 캠벨 지음, 노해령 온김, 1회에서 나온 책입니다. 부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 그리고 인내심 있는 실천력인데요. 평소 돈에 대한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돈 벌 기회를 흘려보내게 됩니다. 종잣돈을 모아서 현금을 갖고 기회를 기다리면 분명히 기회가 온다고 하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노 연주 피아노 앞에 앉아서 나는 아름다운 선유를 연주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만 할 뿐 건반을 누르지 않는다면요. 단 하나의 음도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매일 돈에 대한 긍정적인 성공다짐을 되뇌일 뿐 배는 한 척도 출항시키지 않는 사람들은요. 성공다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허한 희망사항만 나열할 뿐인데요. 성공다짐은 주문이 아닙니다. 말만 외운다고 해서 허공에서 돈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다짐을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 성공을 느끼고 확신하기 시작하는 지점까지 가야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반복하면요. 그 말의 현실감이 몸속에서 물리적으로 감정적으로 느껴집니다. 거기서부터는요. 행동에 들어가야겠다는 동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긍정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이 바로 아름다운 선유를 만들어냅니다. 즉 소원만 빌어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의 성공다짐. 성공다짐을 외울 때마다 열정적으로 배를 출항시키겠다는 마음이 활활 일어난다. 목표 달성. 목표를 세우는 것은 우리 욕망을 달성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목표가 뭔지 알아야 목표를 마칠 수 있습니다. 목표 달성은 그 다음 단계인데요. 우선 목표를 세우고 나서 행동에 들어가야 비로소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저자가 재정 상담을 받으면서요. 달성하고 싶은 목록에 벤츠를 타고 싶다 이렇게 적어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담당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델이죠? 하고 물었을 때 아 모르겠는데요? 또다시 색깔은요? 하고 물었을 때도 아 그것도 모르겠네요?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다시 가격은 얼마나 되죠? 이렇게 물었을 때도 몰라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담당자가요. 원하는 게 정확히 뭔지 알아보시는 게 좋겠네요. 당신이 원하는 바를 얻게 해주는 게 수업 내용이거든요. 원하는 게 뭔지 모르면 수업에서 얻을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즉 목표 달성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가지려면 뭐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조사해 행동에 돌입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해보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오늘의 성공다짐 나는 돈 버는 기계이다. 그리고 오늘 돈을 많이 번다. 검은색 리무진의 환상 애니라는 한 여성분은요? 화가가 되는 게 꿈인데요. 애니가 말하는 화가란 돈 버는 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니라는 여성은요? 자기 작품을 팔 수 있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전화 걸기가 두려웠을 뿐만 아니라요? 누가 전화해서 작품을 사고 싶다고 해도 팔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동안 그녀에게 돈과 시간을 투자하고 꿈을 이루어줄 인맥을 연결해 주겠다고 제의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웠기 때문에요. 그 두려움이 이 애니라는 여성을 얼어붙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이렇게 조언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을 하직할 때 생을 즐겁게 회상하기보다는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요. 그러자 그 다음부터 애니는 자기 작품을 팔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성공다짐 나는 지금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큰 돈을 벌고 있다. 보안노라. 원했노라. 가절노라. 내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위험도 감수해야 하고요. 미지의 세계로 들어설 때만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재능이 있는지도 모르는 채 시험대에 나를 세울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든 경험은 가치가 있습니다. 어디든 도착하려면요. 바다에 배를 띄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망대에서 외치는 야 육지다! 하는 소리를 절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성공다짐 모든 길은 나를 최고의 선으로 이끈다.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다 인생에서 돈은 상징입니다. 돈은 생각을 현실로 나타내는 능력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돈은 만져볼 수 있는 유형의 물질이고요. 세워볼 수도 있습니다. 결과를 정확히 계산해내는 게 가능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보여주어야 하는데요. 돈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매일 성공다짐을 실천하고요. 이미 하고 있다면 더 많은 다짐을 더 자주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돈에 대한 온갖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피해의식, 원망, 분노, 질투를 모두 버려야 합니다. 자기 돈만이 아니라요. 모든 이의 돈을 사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돈에 대해 새로 생겨난 긍정적인 생각을 돈에 대한 긍정적인 행동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 돈을 벌고 저축하고 쓰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공다짐. 내 배에 보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나는 오늘 그 보물을 부릴 것이다. 자기는 모든 것을 다 가질만 해. 예산을 짠다는 것은 제1의 우선순위로 정한 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출 계획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아주 즐거운 과정일 수 있고요. 또 그래야만 합니다. 예산은 유연하고 조정 가능한 계획인데요. 매달 첫날을 시작하기에 앞서 수입을 어떻게 지출할지를 결정한 뒤에 하루하루 실제로 들어온 수익과 쓴 지출을 기입해 나가는 것이 예산의 힘입니다. 한 달이 다 지나고 점수를 매겨보면요. 다음 달에 결정을 바꾸고 싶은지 아닌지의 판단이 섭니다. 내게 맞는 계획을 그래서 짜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계획대로 실행해야 하고요. 오늘의 성공다짐. 나는 온갖 지혜로운 방법으로 돈을 벌고 그 돈을 행복하게 쓴다. 다음은 엄마의 봉투라는 글인데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저자는 1950년대 전형적인 중상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빠는 회사원이었고요. 꼬박꼬박 봉급을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가정주부로 3명의 아이들을 키웠고요. 엄마는 돈 봉투 시스템을 이용해 현금을 보관했다. 한 봉투에는 의복비, 다른 봉투에는 학비, 또 어떤 봉투에는 여가비 하는 식으로 말이다. 우리가 학교에서 돌아와 학교 특활복 구입비처럼 예정이 없던 돈을 달라고 하면 엄마는 우리를 봉투가 있는 곳으로 데려갔다. 엄마는 돈 봉투들을 침실에 있는 서랍장에 보관했다. 그 봉투들을 침대 위에 꺼내 놓으면 우리는 각각의 봉투에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 들여다보았다. 엄마는 학비 봉투에 돈이 없으면 다른 봉투에 여유돈이 남았나 들여다보곤 했다. 그러고 나서 엄마는 우리한테 선택권을 주었다. 다른 봉투에서 돈을 꺼내 갈 수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돈을 꺼낸 봉투는 텅 비게 되고 결국은 다른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다. 특활복은 살 수 있지만 새 옷을 사지 못하거나 외식을 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나는 엄마의 봉투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1. 아빠는 봉투에 돈을 넣기 위해 일한다. 2. 봉투에 들어있는 돈이 우리 집에서 쓸 수 있는 돈의 전부다. 3. 봉투에 돈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살 수 없다. 4. 하나를 가지면 다른 것은 포기해야 한다. 5.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골라야 한다. 5.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을 넣어둘 봉투를 만들자. 6. 현금을 거기에 집어넣자. 지출 우선순위가 뭔지 금세 배우게 될 것이다. 오늘의 성공다짐. 나는 똑똑한 돈 관리자며 돈에 관해 늘 현명한 결정을 내린다. 6. 돈을 세워라. 저자는 3개의 예산을 세우라고 제안하고 있는데요. 짠돌이 예산, 보통 예산, 그리고 부자 예산입니다. 처음에는 보통 예산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은데요. 현재의 평균 수익과 지출로 짜는 예산입니다. 그러고 나서 짠돌이 예산을 만드는데요. 이것은 꼭 써야 할 지출만 적는 왕소금 예산입니다. 수입이 줄거나 생각지도 않았던 지출이 생기는 등 예기치 못한 금전적인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허리띠를 최대한 졸라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부자 예산을 만드는 것입니다. 목표한 만큼의 돈을 앞으로 벌게 되었을 때 그 돈을 어떻게 쓸지 미리 계획하는 것입니다. 매일 일정 시간 동안 부자 예산을 들여다보면서 부자가 된 듯한 기분을 느껴보고요. 부자 예산으로 살게 되면 무엇을 가지고 싶고 또 무엇을 하고 싶은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진짜 가지고 싶은 물건의 팜플릿과 또 그림을 가져다가 벽에 붙여 놓는 것도 좋습니다. 큰 돈이 드는 물건을 사기 위해 특별 저축 계획에 돌입해야 하고요. 그런데 이 계획은 아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새 차를 구입하고 싶다면 어느 회사 제품, 어느 모델, 또 어느 색깔이며 특징은 무엇이고 옵션은 어떤 것이 있는지까지 정해두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미소를 지으면서 차를 벌써 수중에 넣은 듯한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삶의 풍요로움을 만들어낼 능력이 생기고요. 그래서 성공다짐을 꼭 해야 합니다. 머지않아 진짜로 그런 능력이 발현될 것이기 때문에요. 오늘의 성공다짐 나는 나 자신과 남들을 축복하며 현명하고 행복하게 돈을 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들려드렸는데요. 매 순간이 능력을 발휘할 기회입니다. 그 순간마다 우리는 이미 선택한 것을 계속 선택할 수도 있고요. 또다시 새로운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요. 우리 자신에 달려 있습니다. 매 순간 올바른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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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